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사는 걸로도 아빠한테 좀 그런 것들을 내 삶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. 그래 그건 좋아.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. 아빠도 알아. 좋아서 하는 거지만 직업은 가져야지. 저랑 똑같아요.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하고 똑같고 나도 황태석 군처럼 말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었어요. 가수한다고 그러고. 아빠한테서는 본인이 하셨던 일을 올려받고. 가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수하고 싶어요. 야 이 놈 미친 얘기야 그거야. 너가 지금 세상을 아느냐 네가. 야 인마. 아빠 거기 보니까. 너 소개할 때. 뭐 이거 안전문가 쓰고 안전화 신고. 작업복 그런 거 있고. 그리고 또 화가 난 게. 야 왜 고등학교 중퇴라고 왜 그걸 얘기해. 아빠가 확 돌. 진짜 돌라. 돌 뻔했어. 중퇴는 중퇴 맞죠. 왜 중퇴. 중퇴는 했어도. 그 후에 네가 검정 모식 봤지. 남들이. 아니. 오죽하면은.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야. 물론 아빠는 체면도 없냐. 남들이 뭐라고 아빠 생각해. 아니 근데. 아니 아빠도 얘기 더 들어. 아니 근데. 아니 아빠도 얘기 더 들어. 너 저기 학교 자퇴한다 그럴 때. 엄마가 울고 도저히 안된다고 끝끝내 엄마가 안된다고 그랬지. 그리고 아빠도 처음에 안된다고 그랬지. 네 얘기는 들었을 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. 그래 뭐 좀 하다가. 아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공부하겠지.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. 아빠는. 엄마 눈치 봐가면 허락한 거야. 아빠가 먼저 허락했어. 엄마보다. 아휴. 막노동이 보통 일인 줄 알아? 난 그래도. 막노동이 한지 꽤 오래됐어. 안그러고 창피해진 않냐 너. 안그러고 창피해진 않냐 너. 뭘 창피해 그게. 세월이 흐르는 동안. 이게 쌓일 겁니다. 정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. 이제 벽이. 그것도 아주 두텁고. 높게. 쌓여있는. 나 요즘에. 뭐 뭐하고 있는지 알아. 나 지금. 지금은 사진하고 있어 사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게 왜. 왜 그걸 하는지. 이해를 모르겠어. 또 사진은 또 왜 하냐 이거야. 회사도 그만두고. 막노동이면서. 이건 현실이야. 분명히 얘기해야겠어. 사진 작가가 돼서.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면은. 돈 버려도 되겠지. 그런 걱정 안 해. 아빠는. 근데. 너 봐.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찍고 있잖아. 그게 사진 작가들은. 그런 거를 안 찍는 거라. 아빠는. 윤무부 교수인가. 그 양반. 저기 새. 박사라 그러잖아. 그 교수 갖고 다니는 거. 망원. 렌즈인가 뭐고. 아주. 말리같이 다 찍고. 그런 거를. 하는 건 줄 알지. 아빠. 사진 찍으려면. 저기 저기. 자연 같은 거. 새 같은 거 찍고. 카메라. 거기서. 뭐. 사진까지. 위험한데. 사진. 야. 그게 되냐.